이거 뭐 주춘 주춘 주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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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한 곡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윤태진 미디어 스페셜 더 테러 라이브 우리 피디님이 급하게 작명을 하셨어요 뭐야? 벌그룹 주쑤 주쑤해 이거 뭐 주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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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리 파리 듣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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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gmgvpt 왔죠 주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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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에 들었 와 주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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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쑤의 이런 성공적인 데뷔무대 저랑 1절만 하기로 하고 맞아요 저는 좀 차분한거 좋아 한다고 언니 저는 볼 빨간 사춘기처럼 그래서 제가 속안에 분명히 있다 저는 잘 맞을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뭐 아까 구질 리허설 했어야 했나 와 주춘 주춘 너무 좋다 주춘 주춘의 이런 성공적인 데뷔 무대 저랑 1절만 하기로 하고 저는 좀 차분한 거 좋아한다고 언니 저는 볼 빨간 사춘기처럼 그래서 제가 속 안에 분명히 있다 저는 잘 맞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뭐 아까 굳이 리허설을 했어야 했나 내가 일어날 때 베디처럼 턱을 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음방 음방 저는 먼저 일어나주심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쉽네요 지금 흥이 가실 줄 알아서 저희가 음정 어디갔죠? 있었어요 되게 잘 지켰는데 있었는데? 아닌데? 있었는데? 있었는데? 채팅창에서 남이춘 일어설 때 나 소름 돋았음 나도 소름 돋았음 채팅창에서 김주 목동으로 핸들 꺾어 나도 끼워줘 김주 아나운서가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환영합니다 주춘 주춘으로 오시길 주춘 주우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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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요 그때 우리 주우선배가 남이춘언니와 노래방 가고 싶다고 했어요 진짜요?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로 오세요 환영합니다 성재형 빨리 돌아오세요 집에 불났어요 불잔다 신이 나서 오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음 주에도 한 주 더 갑니다 우리의 주춘 주춘은 끝나지 않았어요 주춘 주춘 신난다 자 그럼 우리 윤태진씨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소등아입니다 배성재 꿈 꾸세요 Matthew 그래서